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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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와 구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오빠야 하나 다시 가자 코코 웃겼다고 코코야 바꿔줄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으 으 으 으 그 단어 뱃살 뱃살 어떡해 앉았어 어떡하지 이거 깎아줘야되는 부분 이거를 바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씨 앉을수도 어떻게 기억에 앉았는데 뱃살 적혀가지고 어떡해 제가 엄청 졸려 지금 어떡해 그 단어 한마디 듣고 내려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어 코코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코코 다 푸시는거야 으 으 으 코코 기다려봐 코코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게 귀엽냐 코코 사와 이족보행하네 이족보행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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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괜찮은데 Rashmi 으 으 이쁘다 이쁘다 귀여워 무스라기 진짜 무스라기 아멘 아멘 존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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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